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네!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구승관의 옛날 예능 시리즈 구승관의 전생연분 그리고 구조관악관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온 중일리가 떴다입니다 화제가 된 많은 고잉 세븐틴 에피소드들 중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 옛날 예능 시리즈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타게 될 줄 몰랐는데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디로 내려? 아 여기 뭐야 아이고야 어디에 꽁트로 가 어떻게 가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야 승관이 어디 갔어? 어 이런 데로 불렀어?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심유를 아니 네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아니 이거 앞으로 나오면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잘했어 잘했어 여기 어디예요? 이거 어딘데요? 여기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진짜 몰라 양평? 양평 땡땡군입니다 땡땡군 실제 오늘 마을을 빌려가지고 오늘 1박 2일로 촬영을 할 거예요 마을을 빌리는 그나스 1박 2일이 아니면 뭐예요? 부밀리가 떴다입니다 부밀리가 떴다 야 나 어릴 때 좋아했는데 부밀리가 떴다 우리 부밀리가 떴다 나도 좋아했어 첫 번째 멤버 이거 정한 네 정한입니다 원우 네 원우 에스쿱스 그냥 탄 거예요? 네 저 없어요 잘했어 다음 다음 여기로 와줘요 그치? 아 좋아 좋아 진짜 다 나온 거 같아 여기가 어디냐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로 좀 떼길까? 오세요 근데 난 좋아 승관아 가운데로 가죠 오늘 또 감사하게도 1박 2일로 아 그쵸 정말 옛날에 있는 시리즈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이 콘텐츠가 점으로 갈 때쯤 다시 끌어올리 끌어올리는 우지 씨가 생각보다 나오자마자 말이 좀 많네요 텐션이 좋아요 왜냐 오늘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텐션을 끌어올려 놔야 돼요 빨리 끝내게 나는 진짜 좋았는데 나도 좋았는데 빨리 끝낸다고 아직 퇴근은 못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 좋아요 우리 오늘 같이 하는 게임이 엄청 많잖아 난 너무 즐거울 거 같아 여기 자기 생일 같은 거 안 하나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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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많이 드럽네요 이거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연예인 세팅하고 왔어 게스트 같아 게스트 저게 진짜 시골 청년인데 뒤에는 아이고 아이고 편안했어 잘 보셨네 좋은 옷 입고 왔어 왜 이렇게 좋은 옷이야 시골 청년 같은 줄 알아 제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날씨 죽인다 아 날씨 진짜 날죽 아 좋아요 저 앞에 친구 너무 꼼꼼히 가려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야 아 조시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날씨 온도 습도 아 가방이 너무 더워 보여요 가방이 너무 더워 보여요 아니 가방이 너무 더워 보여요 가방이 너무 더워 보여요 가방 가방 지금 양말 바지 밑단이 신발을 가려가 아 그 신발 뭐예요? 아 호시가 선물해 드린 소리도 아 정말 이참에 호시가 한 명씩 다 선물해 줬어요 왜 우리 형 우리도 형 해줬는데 형도 우리 해줘라 아 근데 완전 차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야 완전 차이가 아니죠 다 같이 와셨어야 했는데 아 우리 명호랑 튼니가 지금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핫합니다 여시부터 활동하고 예능 촬영 중이에요 맞아요 중국에서 핫할 때 저희도 한국에서 핫해야죠 핫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13명이 아니지만 완전 차이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예능 촬영하면 또 캐럿들이 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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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끼아를 너무 많이 해도 안 터진다는 걸 이제 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팬들이니까 웃어준 거지 우리끼리는 사실 딱히 그렇지 사람이 많으니까 그중에 두세 명이 웃어주니까 그런데 아니 근데 오늘이 이제 5월인데 5월인데 이제 날씨가 벌써 이렇게 좀 많이 벌써 이렇게 좋아졌나 진짜 요즘 뭔가 어떤 배경에 있어서 뭐 스카이라든지 아니면 선이라든지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오프닝 그만하고 가래요 이제 오프닝 그만하고 가래요 저 이제 여기 와서 첫 마디 네 누구신지만 아 3번 저는 이번에 이제 부밀리가 떴다 네 부밀리가 떴다의 게스트로 세븐스 디드라고 아 가시죠 네 자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죠 오늘 하루 네 아 저기 MC님 네 오늘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하하 누구세요 진짜 근데 저는 게스틱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게스트 대우 좀 받고 싶었어요 게스트 이렇게 안 불러요 게스트 안 불러요 오늘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건데 이거 뭐해 그래서? 오늘 뭐 하냐구 뭐 하겠지 뭐라도 그래? 오늘 뭐 하냐구 오늘 뭐 하냐구 이거 지도 뭐야 이거 지도 잠깐 봅시다 이 맵 좀 봅시다 아 맞아 원래 아 지도로 가는구나 아 지도로 가는구나 어 맞네 근데 꽃이 두 송이 밖에 없어? BGM Let's go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카메라 야 우리 근데 이런 데로 옛날 그 그 여서도 왔었던 그쵸 그런 기억이 좀 있는 어 여서도 기억나네요 아 근데 지도를 보호하니까 저쪽이 맞네 제가 봤을 때 안 봐도 될 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저쪽이네 어 조심조심 야 좋다 벌써 좋다 야 오늘 날씨도 좋고 어 근데 형 여기 촬영 중이라고 오후에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어 야 우리 여기 여기가 아니었구나 여기가 아니었구나 디노씨 빼고 여기로 여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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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우와 대박 근데 여기야 우와 너무 예쁘다 와우 쑥쑥이다 와우 이러면 그냥 들어 놓는거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야 이거 뭐야 명호야 준이야? 우와 진짜 딱 아 얘네 연예인이야 아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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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형들이 됐어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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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메시지 있나봐 보자 보자 동영아 일로와서 보자 우리 준과 디에잇이 근데 쟤 너무 연예인에서 다리꾸면 안 돼 있어서 좀 충 받아 진짜 뭐라고? 어 막 슈트 입고 있어 쟤네 야 민규야 너 때문에 승관이가 진행이 안 되잖아 승관아 진행해봐 어 네 우리 인사 메시지를 좀 같이 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영광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상어 사업 때문에 장가 이제 이제 비웠는데 갑자기 그 승관실 그쪽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집 비 오는 동안 좀 빌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친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승관이 위해 집 장가 열어놓은 거한테 빌게요 당연히 그리고 멘트가 뭐죠? 부탁드린 일들 뒤에 달력에 써놨으니 체크 꼭 하시고요 팔로우 업 부탁해요 아무튼 우리 조금 잘 다녀온 동안에 재밌는 시간 즐거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돌아와서 다시 확인할 테니까 잘 해봅시다 잘해요 그럼 이만 우리 좀 일하러 가볼까요? 그럼 갈게요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달력에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달력을 확인을 해봐야 되나? 달력을 디노가 한번 가져와볼래? 자 그럼 우리 달력 확인을 한번 비결하세요 발이 있으면 달력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민규야 저기 있다 아 그래 민규야 민규 형 저거 들고 같이 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할 일 1번 딸기 좀 따놓으세요 딸기 말투가 약간 거슬리는데? 이게 DH 형이 적은 거다 이거는 두 번째 화채 해먹으세요 화채 해먹으세요 세 번째 집 잘 보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번째 아 맞다 돼지 김치찜이나 닭볶음탕 좀 먹어주세요 아 좋다 두 개 다 해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돼지 김치찜이면 또 아 아 권순이 형 아니야 돼지 김치찜? 야 여기서 딸기 따러 간 사람 게임으로 하자 딸기 따러 가니까 딸기 게임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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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게임 어떻게 하더라? 딸기 게임 만들어보자 딸기 딸기 아니 잠시만요 딸기 딸기 정한 씨가 이제 방송을 너무 잘 하시네요 사실 딸기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오 보고 오신 거 아니죠? 준비하신 거예요 딸기 게임? 하지만 가서 할 거예요 딸기 게임은 딸기 따러 가서 이야 야 오랜만이다 가자 가자 아 좋네 안녕하세요 딸기야 사랑해요 저희가 방금 이제 딸기 따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사하듯이 따라고 하셔서 이거 딸기 감싸야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네 오늘 앞으로는 저희 인사를 다 이렇게 해 인사하는 걸로 딸기 게임으로 일단 팀을 정해서 아 네네 오늘 누가 가장 많이 따나 오오 1등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또 있나? 왜 이렇게 없지? 진행이 아주 매력 있는데? 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어 뭐예요 뭐예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아 오케이 끝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 지금 알려줘요 아 지금 지금 알려줘 아 지금 아 수중부 좀 알려줘 정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세 팀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네 세 팀으로 바로 나눌 게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딸기 게임 딸기 게임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자 고래 게임 아시죠? 네 아 고래 게임을 딸기 게임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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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모르는데 저번 안에서 연습해보자 5 세븐 넷 네 오케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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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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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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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이 더 자 세번 하 impeever 했는데도 마지막 이번엔 저부터 이쪽으로 갈게요 딸기야 사랑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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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잉이 히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ライ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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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야 딸기야, 발음이 어렵다 아니, 발음이 어렵네 그러면 이 셋이 팀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버논, 조겸, 뫼슈와 한 팀 을 의미가 1도 없네 다는 거예요 딸기 딸기야 gloves 사랑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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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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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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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 애매했어, 애매했어 딸기, 딸기, 딸기가 안 된다 발음이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어려워 이게 래퍼들이 잘하네 고래는 쉽네, 고래, 고래, 고래는 쉽네 이렇게 해서 팀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고래는 쉽네, 연결이 돼, 고래, 고래 마지막 팀은 서 있고 아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니냐? 아 이게 괜찮아요, 제기패드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죠 딸기야, 사랑해 어디로 가요?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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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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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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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야 우리 3명이다 나머지 야 디듬 디디 자 팀별로 한 번 어서 주시면 자 그럼 저희 3명 팀 4명 팀 한 명씩 리더를 정해요 그냥 그래서 리더요? 도겸 팀 뭐 이렇게 부르자 네네네 석 오케이 전 리더 석입니다 우 우 오케이 우지 디 디 디 석우 디 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등은 휴식이고요 아 1등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2등은 재료 준비고요 3등이 장복입니다 야 야 진짜로 운영되는 농장이기 때문에 막하면 안 돼요 딸기가 상처 나면 안 되고 딸기야 사랑해 딸기한테 이쁜 말 해줘야 돼 네 가시죠 순서를 정해야지 순서를 꼴찌부터 해야죠 뭔 소리가 필요해요?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부터 해야지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는 그럼 4명이 유리한 거를 그냥 유리한 거로 하고 그러면 가위가위보 하자 원우가 가위가위보를 잘하니까 호수가 해 원우가 가위바위보 잘할게 내가 할게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보 가위가위보 오 오 보스톡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게임을 할 겁니다 마지막 저울로제에서 가장 무거운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자, 시작 주세요 다 같이 누르면 이제 하겠습니다 제한식은 3분 네, 자, 준비 나 지금 끼면 되지? 끼지, 끼지 삐 자, 제가 지금 3분 재고 있습니다 좋아요 딸기야 사랑해 자, 여러분 지금 5초 지났어요 딸기야 딸기를 건드리면 안 돼 안 보일 땐 과감하게 했는데 나 지금 여기 되게 많아 오케이 여기 엄청 많아 딸기야 사랑해 야, 잘한다 야, 너무 좋다 딸기야 사랑해 딸기야 사랑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치 얼마 남았어 지금 현재 시간 1분 30초 남았습니다 반 남았다, 반 남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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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 보이겠어 오,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 좋다, 거기 좋다, 거기 좋다 왕건이가 크다 야, 조심히 따야 돼 진짜 잘 안 보이나 봐요 자, 제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상황을 한번 봐 아,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근데 도겸 씨, 현재 상황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땄어요, 지금 몇 개죠, 몇 개? 지금 제가 볼 때 한 주먹이거든요 한 주먹이면 그렇게 많이 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나왔어요 두 주먹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시간 50초 남았습니다 야, 가, 미아, 딸기야 가, 이제 가야 돼 알았어 오케이, 가 직진, 직진 가 하나 닿으면 돼? 안 닿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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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자, 바툭 터치했습니다 가, 가, 가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윤 씨,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밑에 있습니다 아, 밑에 있습니까? 경윤 씨, 일로 와보세요 아, 잡고 있어요? 네, 자, 민규 씨 딸기야 사랑해 붙여줘 딸기한테 이쁜 말들을 많이 해줘야 돼 딸기야 사랑해 딸랑이 딸기 많이 땄는데? 어,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요 딸랑이 아, 근데 아까 딸 때 이게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은데 나도 그랬어 딸랑이 딸기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 애기 딸기 건드리면 안 돼 걔네 더 커서 우리가 나중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지금 몇 초 남았죠? 자,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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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습니다 침착해 형, 침착하시면 빨리 하자 저희 끝까지 갖다 줘야지 인정입니다 3 2 못 갖다 주면 끝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입니다 자 오, 생각보다 많이 땄는데 빵게 못 갖다 주면 끝이래 여기 안 갖다 줘서 빵게래 어? 진짜? 원래 갖다 줘야 돼 어, 릴레이 실패 아니지? 자, 생각보다 많이 따셨어요 자, 그다음 팀 가실게요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안 보여 야, 딸 때마다 딸기야 사랑해 해줘야 돼 네, 딸 때마다 딸랑이 하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딸기야 사랑해 시작했습니다 딸기야 사랑해 호시가 따고 있습니다 딸기야 사랑해 야, 호시 잘 따는데? 딸기야 사랑해 우와, 호시 잘 딴다 오, 빨간색으로 딸기야 사랑해 딸기, 딸기 잘 건드려야 돼요, 그거 잘 따고 있습니다 잘 따면 그대로 가야 돼 딸기야 사랑해 호시야, 위에 봐봐, 위에 그거 멍이야 야, 호시야 왜 이렇게 버려져 있어? 저거, 몸으로 줘, 저거 뭐야, 저거 진짜 저 작은 점으로 빨간색을 보면 그냥 그게 가야 돼 야, 뭐야 풀렸잖아, 저거 다 나 이거, 나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자, 2분 2분 16초 2분 16초요 2분 16초요 빰빰빰빰 자, 2분 16초요 딸기야 사랑해 빰빰빰 자,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자, 저는 다른 사람 좋지 자, 밥통 좋지, 밥통 좋지 않아요 네 어딨어요, 어딨어요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이제는 여기서 눈이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뽑았는데 저, 잠깐만 예 뭐 이런 게임을 하니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냐고 야, 왠지 빨리 따둬아 보여, 자, 제발 뭐야, 뭐야, 뭐야 왼쪽으로 이동할게 이동, 이동 멀어, 거기 없어 거기 별로 없어 진짜? 왼쪽 더 가, 왼쪽 더 가 가보자, 가보자 쭉 가, 쭉 가 여기 있다 거기 그쪽이 쭉 있어 다 보이지 않았어? 왜 알려줘? 여기 있다면 딱히 없거든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1분 30초! 자 1분 30초는 라면을 하나 끓이는 시간입니다 하나 라면이요? 꼬들꼬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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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한 번 맡겨봐도 될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면 1분 30초는 라면 꼬들꼬들한 시간입니다 아 말라요 쟤들이 되게 잘 쪼그려서 앉으네요 나 여기 있어 오 우지야 거기 있네? 어 나 줄 거야? 가나요? 아니 나 잘 보이는데 어떻게 더 할까?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네 딸기를 여기 많아 여기 딸기 많아 그대로 보면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잘하네요 잘하네요 와 좋아 몇 개 땄어? 지금 많이 땄어요? 네 몇 개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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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습니다 1분 만진 따야 돼 만진 따야 돼 만진 따야 돼 아 너 어디 있는데요 그거 내가 따져 뒤에 사람이야 야 우지야 이제 너 할래? 상관없어 자 이제 몇 초 남았죠? 50초 남았습니다 네 우지야 와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자 더 가x4 네 여러분 더 앞에 가셔도 됩니다 빨간 게 없으면 저요 저요 все 빨간 게 없어 빨간 게 없어용 자 빨간 게 없으면 쭉쭉 가 어 거기다 거기다 와 여기다 거기다 오AY OK 아니야 더 앞으로 가 더 앞으로 가 더 가 더 가 더 가 자 13초 남았습니다 13초 12초 11초 10초 9초 인정할 수는 내려가 7초 6초 5 나 많이 땄어? 많이 땄어 됐어? 딸기야 사랑해 딸기야 딸프로 말 좀 많이 해줘야 돼 딸기야 많이 땄어 4, 3, 5, 2, 1 땡 네 자 그럼 어떻게 뭐 체인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스톱워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스톱워치는 저에게 맡겠어요 마지막 팀 갈게요 자 그럼 마지막 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스톱워치 눌렀고요 딸기야 사랑해 야 정석 와 여기 너무 없다 딸기가 도겸아 너 앞에 너희가 흰색이야 아니 딸기가 없어요 내 발 내 대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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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누나 따다가 많이 와야 돼 여기 딸기가 없다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는데 딸기가 나 딸기가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 빨리 직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빨리 직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 어딜 거 같아 나 진짜 보여 자 그냥 터치인가요? 버튼 터치 자 저기서 버튼 터치를 해주고요 거누나 버튼 터치 할 거야? 어 하자 하자 자 현재 지금 1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자 2분 어딨어? 자 파틀 터치 딸기가 없어 딸기가 없어 아니 딸기가 안 보여 딸기 저기 딸기 저기 딸기 눈으로 보고 따셔야 됩니다 추아 더 앞으로 가 추아 더 앞으로 가 눈으로 보고 아 이제 보인다 어어어 그걸 따면 돼 야 우리 지겠다? 딸기다 어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딸기야 나 딸기 보여 바탄 터치 바톤토치 해 그냥 야 여기 뭐 하나 딴 거야? 사랑해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 잘 하죠 속도 붙었어요 사랑해 어 속도 붙었어요 사랑해 어 좀 속도 빨라요 좋아요 다시 찾아 안 보여 없어 거기 없어 없어 어떻게 한 거야? 오리 걸음 더 빨리 더 빨리 오리 걸음 사랑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앞으로 진짜 빨간색 한 번 더 쪽 좌쩍 간대 오히려 마지막이 아 여기 맘죠 여기 마지막이 맞나요 형 앞으로 더 가 앞으로 여기 좀만 더 자 앞으로 자 딸기 개수가 아닙니다 딸기의 무게입니다 1분 5초 1분 남았습니다 자 거기서 딸기야 사랑해 외치면서 딸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딸기를 따면 딸기가 정말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형 실한 딸기 사랑해 오 여기 봐나 딸기 풍요리다 사랑해 하나씩 따야 돼 정우시아 아니 아니 주시아 하나씩 따야 돼 아 뭐야 주시아야 아 안 보여요 잘 어 그치 그치 안 보이지 사랑해 아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 어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안 돼요 쭉쭉 가야 돼요 사랑해 쭉쭉 가도 돼요 몇 분 남았어요 자 몇 초 남았죠 30초 남았어요 30초 아직 30 아직 많이 자 인사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인사해야 된다 조슈아 선수 그렇지 그렇지 아 조슈아 좋아요 인사하고 몇 분이에요 몇 분 자 지금 있어 20초 남았어요 20초 딸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밖에 못 했어 하나밖에 못 닫거든 감사합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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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인다 보인다 그렇지 어우 좋아 오 여기 봐나 형 그만 오 4 3 2 1 네 1 아 잘했다 잘했다 많이 땄다 많이 땄다 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이 땄다 형 근데 형이 다 땄어 진짜로 진짜로? 자 이제 그럼 무게를 정하고 그 결과를 한번 네 보시죠 자 이제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셔 팀 네 656g 오 656g 자 우리 디노 팀 네 906g 와 906g은 거의 1kg예요 1kg 나왔어요 1kg 마지막 우지 팀은 606g으로 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형이 많이 땄다니까 이렇게 해서 1등 휴식 팀의 주인공은 우리 디노 팀이고요 자 재료 손질 팀은 우리 슈아 팀 우지 팀이 장보기 팀이 되었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빨리 하러 갈까요 이제 아 렛츠고 슬슬 혈당이 떨어져요 배고파 한 번 들어 예아 웨이투비 이런 날씨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약간 이런 데 누워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 그치 좋지 근데 이런 시간이 딸기물 코에 들어갔어 아이고 형 우리 우리 그거 한 번 해볼까? 멍때리기 대회 아 멍때리기 대회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진짜 멍때리기 대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고인 세븐틴배 멍때리기 대회 세븐틴하면 안 돼요? 너무 재밌는 거 같은데? 딱 멍때리기 두 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웃기는 거예요 어 괜찮다 어 진짜 멍만 계속 멍만 때리는 거지 이따 오면 하자 진짜 힘들게를 산다 진짜 형 멍때리는 거 힘들게 살아야지 힘들 수도 있어 야 그냥 지금 너희들끼리 멍때리기 해가지고 2등 팀 제작 준비 다 몰아줘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잖아 아니 저기 뭐야 형 아니면 그거 해주면 안 돼? 딸기도 있겠다 벵쇼 벵쇼? 어 그 와인도 필요하고 되게 과일이 좀 많이 필요해 그게 장보는 팀한테 해가지고 벵쇼 하나 만들어줘 우리 근데 그럼 이제 뭐해? 이제 사실 아니 일하셔야죠 저기 2등이라고 1등인가? 네 1등이에요 우리 둘이 2등이야 지금 여기서? 어 아우 날씨 좋다 내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따야 돼 만진 따야 돼 만진 따야 돼 만진 따야 돼 이거 어디 있는 비용 따야 돼 따야 돼 만진 거 무조건 따야 돼 한 번만 몇 초 남았죠? 20초 남았습니다 깨알 딸기 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이 많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딸기를 이렇게 하고 이걸 감싸 안아서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딸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 위를 이렇게 잡고 감싸 안아주고 인사 이렇게 딸기가 떼지네 내가 너의 얘기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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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트기